자, 오늘은 뭐에 대해 할 거냐면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할 겁니다.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멀리는 내가 보내지 않을게. 멀리 보내지 않을게. 오늘 뭐에 대해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거 배웠습니까? 산 연기. 그치, 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연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이 산과 연기를 어떻게 할 거냐? 서로 섞어볼 거야. 서로 섞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자, 그 전에 우리는 이 중화 반응을 알기 전에 뭘 그럼 우리는 산성이라고 하고 뭘 그러면 연기성이라고 하느냐. 일단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 해요. 자,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습니까? 수소. 수용액에서 뭘 내는 물질? 수소. 그치,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린 그걸 산이라고 하더라. 연기라고 하는 거는 뭐다? 연기는 뭡니까? 수용액에서 무엇을 내놓는다? 수용액에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 우리가 이렇게 산과 연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성, 연기성을 가진 수용액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용액의 액성이라고 해요. 액성. 용액의 액성이라고 하는데 액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용액의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얘가 산성이냐, 연기성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는 이런 물질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성용액이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용액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산성이 왜 이래? 뒤집어놨구나. 어쩐지 안 나오던데 산성 혹은 중성 혹은 연기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을 할 때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라는 거지. 그 기준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잡냐면 pH라고 하는 걸로 잡아줘요. pH 이거는 뭐냐면 수소이온화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소이온화 농도라는 것으로써 0부터 14까지의 값이 있고요. 0으로 갈수록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성이 강하다. 14로 갈수록 우리는 연기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0과 14의 딱 중간에 있는 게 얼마예요? 7이죠? 7. 7. 딱 7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 이거를 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pH가 pH가 예를 들어 7보다 작다. 7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떤 용액이 있다? 그렇지? 산성이다. pH가 7과 같다. 이건 뭐다? 중성이다. pH가 7보다 크다.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연기성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성, 중성, 연기성을 나눠볼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수소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활용하느냐? 뭘 활용해서 이 pH를 알 수 있는 지시약이라는 걸 써볼 수가 있습니다. 지시약이나 pHm 라는 걸 쓰게 돼요. 지시약이나 pHm 를 쓰게 돼요. 이 지시약 같은 경우도 산성일 때는 색깔 근데 모델 산성용의 중성용의 연기성용의 색깔이 같은 게 있고요. 혹은 pH마다 조금씩 색깔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시약을 만능 지시약이라고 하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지시약은 그러면 그냥 용액 액성만 딱 판단하는 지시약이 우리의 총 네 가지를 사용을 하게 돼요. 네 가지를 쓰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번 볼 수 있도록 먼저 산성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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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성에 대하여 산성 중성 연기성에 대하여 각각의 액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시약들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리트머스 종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나타내는 종이인데 이거를 산성 용액이나 연기성 용액에 넣을 경우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헤놀프탈린 용액이 있습니다. 이걸 쓰기도 하고요. 혹은 메틸 오렌지 용액 또는 Btb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 용액의 액성이먼트를 알아낼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 산성에서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떤 용액에 넣어봤더니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연기성 같은 경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먹게 돼요. 페놀프탈린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무색을 나타내고요. 중성도 역시나 무색입니다. 하지만 연기성에 넣게 되면 붉은색을 띄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용액에 다른 용액이 계속 첨가를 했더니 갑자기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용액의 액성이 뭐가 되었구나. 연기성으로 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에서는 노란색 연기성에서도 노란색을 나타내는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놀프탈린이나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는 산성과 중성 중성과 연기성에서 차이점이 크게 두드러나지만 페놀프탈린은 산성과 중성에 구분이 안되고 메틸오렌지는 중성과 연기성의 구분이 잘 되지 않으니 아무래도 산성에서 중성으로 막 옮겨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중성과 연기성 산성과 중성에서는 잘 구별이 가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비티비영액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는 노란색을 나타내고요. 중성에서는 초록색 연기성에서는 푸른색을 띄게 되니 아무래도 액성에 따라서 비교하기에는 뭐가 제일 좋겠어? 비티비가 가장 써먹기에는 좋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액성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한 pH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만능 지시약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실험을 해본 양배추 지시약 같은 게 대표적인 만능 지시약이죠. 산성으로 할수록 무슨 색을 띄게 되고 붉은색을 띄게 되고 중성으로 할수록 노란색, 청색, 초록색으로 바뀌다가 연기성으로 가게 되면 푸른색, 군청색과 보라색까지 띄게 되는 게 양배추 지시약이죠. 이렇게 양배추 지시약을 이용해서 pH에 따라 색깔 변화를 볼 수 있겠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양배추 지시약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이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pH에 따라서 색깔을 바꿔 가게 돼요. 장미꽃이 필요한 아니면 적색 양배추 혹은 자색고구마 이런 거에는 안토시아닌이 되게 많아요. 특히 또한 길가에 자라는 수국이라는 꽃 혹시 알아요? 수국이라는 꽃이 있는데 수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와 여기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고 여기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게 수국인데 이 수국도 또한 pH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꽃다발에 많이 들어가는 수국인데 그래서 수국의 별명이 칠변화라고 합니다. 칠변화 칠변화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냐면 토양의 pH에 따라서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꽃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산성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을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성도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낮다는 얘기는 pH가 높다는 얘기예요. pH가 높을수록 푸른색 꽃을 피워내는 게 수국이다라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성, 중성, 염기성 각각의 지시약을 이용해서 우리는 용액의 액성을 일단은 알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일단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중화 반응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중화 반응 중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라고 쓰니까 즉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중성이 되겠다라는 거지 중화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산과 염기가 만나서 뭘 만들어내느냐 물과 염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거를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어 H, A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염기는 B, O, H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이온 식들을 풀어서 써주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이미의 음이온 그 다음에 이미의 양이온과 O, H, M, O 수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중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는 거야 그럼 만나면 뭘 형성하겠어? 물을 형성하겠죠 물을 만들어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미의 음이온과 이미의 양이온은 어떻게 돼? 남아있는 거잖아 구경꾼이 되어서 이 반응을 열심히 지켜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물과 남한 얘네들이 뭉쳐서 염이라는 걸 형성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뭘로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수소이온 이건 물에 녹아 있으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만나면 뭘 형성한다? H2O 물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 구경꾼이온으로는 뭐가 있겠어? 구경꾼이온으로는 이미의 음이온 과 이미의 양은 이 두 가지가 구경꾼이온이 되겠더라 라는 거지 이 둘이 만나서 물에 잘 녹게 된다면 이거는 이온화 되어서 물 속에 있는 거고 이 둘이 만나서 만약에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 불용성염 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내겠죠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뭐가 뭐가 만나느냐 NaOH와 NaOH와 그 다음에 HCl 이 두 가지가 만난다 라고 해봐요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여기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만나겠죠 그럼 뭘 만들어? 물을 만들 거고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나트륨과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죠 만나면 뭘 만들겠어? NaCl 소금물을 형성하겠다 라는 거지 이건 이제 물에 잘 녹는 경우고 이때 이제 얘가 알짜이온 알짜이온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구경분이온으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남겼다 라는 건데 또 다른 반응을 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번에는 Ca OH2 이거랑 H2CO3 탄산과 수수막 칼슘이 만나면 이제 그때 어떻게 뭐가 만들어져요? 일단 두 개의 물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 다음 여기는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CaCO3 탄산과 심을 만들어서 침전이 되겠죠? 이때는 불용성 염을 형성하더라 흰색 앙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중화 반응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중화 반응은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중화 반응은 어떻게 확인을 할까? 자 이 중화 반응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첫 번째 방법 중화 반응을 어떻게 확인할까? 그렇지 지시약의 지시약의 색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다? 중화 반응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 다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중화 열을 측정하는 방법 자 중화 열을 측정을 한다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열이 발생을 해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만나는 수소이온과 만나는 수산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다보니 중화 열은 어떻게 그러면 나오게 되느냐 자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용액의 부피고 여기는 온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열이 발생을 하니까 많이 발생 많이 만날수록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럴 때 온도가 가장 높은 이 지점이 뭐가 되겠다 여기가 중화점이 되겠다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뭐다 중화점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 열을 가지고 중화열이 가장 높은 지점을 가지고 중화점 언제 중성 용액이 되었느냐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측정하냐면 세 번째는 3 이거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게 되는데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보통은 이온을 물에 녹이게 되면 이온을 물에 녹이고 중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가장 전류의 세기가 낮은 지점 여기를 우리는 뭘로 측정하냐면 중화점으로 측정합니다 그럼 아까 중화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온도율을 가진 곳이 중화점이었는데 왜 여기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쪽이 중화점이냐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써져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면 NaOH가 들어있는 NaOH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HCL을 한번 첨가를 해볼까요 NaOH가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HCL을 첨가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비커를 일단 한번 그려보고 비커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첫 번째 비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커 넘어갈수록 비커가 작아지는 건 기분 탓이에요 그냥 기분 탓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요 비커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커 속에 이룸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될 때 여기다가 뭘 첨가해 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HCL을 조금씩 첨가를 해줄 거예요 HCL을 조금씩 첨가해 준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각각의 이온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색깔은 4가지면 충분할 것 자 먼저 NaOH가 먼저 들어있죠 여기에는 수산화 이온 NaOH가 얼마 들어있냐면 OH가 여기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NaOH이 온도 몇 개 들어있겠어 NaOH이 온도 두 개 들어있겠죠 NaOH이 온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aOH이 온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HCL을 넣어줄 건데 HCL은 수소이온 하나에 수소이온 하나에 그 다음에 주황색 염화 이온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 있는 수소이온과 여기는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뭘 형성하겠어 물을 만들겠죠 자 그래서 아 뭐가 일어나 생기고 물이 하나 생기고 여기 있는 수산화 이온이 하나 줄어들겠지 수산화 이온 이온은 딱 한 개만 남게 됩니다 한 번 남았어요 나트륨 이온은 변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고 나트륨 이온은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있게 돼요 대신 이제 새로 누가 추가가 됐어 염화 이온이 하나 이제 추가가 되겠죠 여전히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끝나지 않고 또 넣어줬어 수소이온 하나와 염화 이온 하나가 들어있는 염산을 조금 더 공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수소이온과 여기는 수산화 이온이 또 만났어 뭘 만들어 물을 또 만들겠지 물 분자가 몇 개가 돼요 물 분자가 일단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죠 남지 않았습니다 둘 다 반은 끝내버렸으니까 나트륨 이온은 변화가 없죠 Na 플러스 하나 여기도 Na 플러스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빈자리를 누가 채워 염화 이온이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또 끝나지 않고 또 넣어줘 또 넣어줍니다 H 플러스 그 다음 Cl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줘 근데 봤더니 더 이상 반응을 해야 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수산화 이온이 이제 더 없거든 수산화 이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단 아까 만들어져 있죠 물 분자 두 개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변화 없죠 Na 플러스 Na 플러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원래 이제 몇 개 두 개 이렇게 들어있었어 거기에 이제 누가 추가가 됐어요 수소 이온이 하나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연화 이온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더라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용액 속에 이온이 변화가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자 여기가 뭐냐면 HCl을 부피해요 HCl의 부피이고 여기는 각각의 이온수입니다 자 처음에는 어땠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일정량 같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개씩 두 개씩 있었어 하지만 먼저 첫 번째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돼요? 수소 이온을 넣어주는 촉조가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양이 줄어들죠 그럼 나중은 어떻게 돼요? 아예 없어져 버렸지 이게 누구예요? 수산화 이온의 이온수 변화죠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넘어왔네요 조금만 앞으로 갑시다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고 나트륨 이온은 변해 변하지 않아 항상 일정한 값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일정하잖아 이거는 Na 플러스의 이온수 변화 그 다음에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들어가는 촉조는 누구랑 수산화 이온이랑 반응해서 처음에는 양이 늘어가지 않죠 근데 언제부터 늘어나? 수산화 이온이 전부 반응을 끝낸 이 시점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수소 이온은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염화 이온은 처음부터 어때요? 늘어나죠 계속 일정량 증가하죠 이게 Cl 마이너스 그럼 언제까지는 이 이온수가 동일해? 여기 이 지점까지 여기가 어디예요? 중화점이죠? 중화점 물 분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점이고 물 분자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중화점은 가장 높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얼마였었냐면 10ml가 있었다고 쳐봐요 10ml가 있고 이거를 5ml씩 한번 넣어줘봤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넣어줘 넣어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Na NaOH의 부피와 그 다음에 HCl의 부피 그 다음에 자 용액의 총 부피와 그 다음에 이온수입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NaOH가 처음에 10ml 있을 때는 HCl이 없었죠 그때 총 부피는 얼마야? 10ml고 이온수는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죠 4개 됩니다 근데 NaOH가 그대로 10일 때 HCl이 얼마 들었어요? 5 들어왔어요 그럴 때 총 부피는 얼마가 됐습니까? 15가 되었는데 이온수는 여전히 몇 개였어? 이온수 몇 개예요? 얘는 이온이 아니죠 4개죠 4개 4개 그 다음에 NaOH는 더 넣어준 게 아니라 10 그대로 있고 HCl이 이번엔 10 들어왔어요 총 부피는 20이고 그때 이온수 몇 개야? 이온수 몇 개예요? 몇 개 있어? Na2개 Cl2개 있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4개죠 그치? 자 NaOH는 그대로 10이야 HCl은 얼마야? 15가 됐죠 또 넣어줬잖아 세 번째 넣어줬으니까 그럼 총 부피는 얼마가 되고? 25가 되고 이때 이온수는 얼마입니까? 몇 개예요? 이온수 6개가 되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 부피는 여긴 10ml에 4 여기는 15ml 속에 이온 4개 20ml 속에 이온 4개 여긴 25ml 속에 이온 6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디가 제일 전류가 약하게 흐르겠어? 물이 가장 많은데 이온수는 가장 적은 여기에서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어디서? 중화점에서 가장 낮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다시 늘어나는 그냥 띄어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다른 얘기 여기는 지금 이온수가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 1대1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같은 농도예요 동일한 농도에 황산 황산이 10ml가 있어 그러면 얘를 전부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얘를 전부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수산화 칼륨의 부피가 얼마일까 동일한 농도라면 동일 농도라면 얼마나 필요할까? 수산화 칼륨이 20ml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황산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H2SO4지 그럼 이거는 하나당 수소가 두 개씩 들어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산화 칼륨은 얼마 필요한 거야? E-K-O-H 이렇게 돼야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E-H2O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K2SO4 황산 칼륨이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두 배가 더 필요하더라 라는 거 왜? 여기는 화학식에 보니까 수소가 이온이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한 중화반응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라는 거지 중화반응의 활용입니다 중화반응의 활용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예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화반응은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신김치에 뭘 넣어준다? 달걀 껍데기를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신마심 제거가 되죠 왜냐하면 산성 물질에다가 달걀 껍데기 탄산 칼슘을 넣게 되면 수산화 칼슘이 생기면서 중화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생선에다가 뭐 뿌려줘? 레몬즙을 뿌려줍니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려주는 건데 생선에는 암모니아 여기 이제 염기성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냄새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뭘로? 산성 물질을 넣어줌으로써 중화를 시켜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울에 쏘인 데다가 뭐? 암모니아 술을 발라주더라 벌침 속에는 폼산이라고 하는 독이 있어요 산성 물질인데 여기에다가 암모니아 술을 넣게 되면 이게 중화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산제 재산제 같은 경우는 위산 과다에 의해서 속쓸이 맨 겔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재산제를 먹게 되면 여기는 재산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약 약염기 속 약염기 속 약염기 근데 위 속에는 염 사이에 들어있잖아 근데 왜 약염기를 쓰는 걸까? 강염기 안 쓰고 위험하니까 먹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제는 약염기를 사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성 토양에다가 뭘 뿌려주냐면 산성 토양에다가 석회 가루를 뿌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화를 시키더라고요 다양한 중화 반응이 일상 생활에 쓰이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화 반응을 활용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 정리하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